수진난화 우산 이제 그냥 간단하게 오뎅하고 고추하고 당근, 나뭇, 호도가리 자고 야채 다 볶은 거를 조금 볼에 담아놨고요. 당일 삶은 거를 간장하고 다시 버무리게 됩니다. 조금 버무리게 된다고 이따가 손으로 할 것 같아요. 간단하게 한 거예요. 상대를 너무 좋아하셔서 그리고 또 간단하게 포나무를 못 차봅니다. 간단하게 아무것도 없이 이거는 거의 비행기입니다. 비빔밥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싱겁게 할 겁니다. 포나무를 이렇게 부추와 오뎅하고 당근만 넣어서 만들고 이거는 라이트 아닙니다. 초기간에 넣습니다. 자체까지 해서 시원합니다. 된장찌개 지금 되겠습니다. 감자 고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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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숟가락은 하나도 안 넣고 좀 맑울도 안 넣었어요. 베이스는 멸치 멸치 구겨낸 이걸 멸치 멸치